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또 인사와 관련해 시식홀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sns를 올리는 방자스러움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한마디로 홍방자 같은 오도방정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금 역풍이 터졌습니다 이재명은 총리급 헬기 이성 당연하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 김갑수 작가와 수천명이 지금 홍준표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홍준표의 그 빛낮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갑수 작가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tv조선 강족에 나왔던 김갑수가 아니고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작가지요 김갑수 작가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서 홍준표를 박살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국민 목숨에도 서열이 있단 말인가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성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이다 일단 홍시장은 국가의전 서열이 뭔지도 모른다 위전이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전 서열은 국가 행사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심지어 위전 서열은 권력 서열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 서열일 따릅니다 그럼에도 홍준표 시장은 위전 서열을 무한정으로 확대하여 사람의 목숨 서열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혹시 홍준표 그는 권력자들의 모가지는 특출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홍시장은 부산 위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찬다 서울 수소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TR, SRT 타고 전국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지를 이루고 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냐라고 홍준표는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갈 때 일반 시민들처럼 SRT와 셔틀버스를 이용했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부산대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이재명은 더 이상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그랬음에도 이재명은 규정을 어기고 국민 혈세를 수천만 원이나 충내면서 구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홍준표 시장은 작년 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에 반대하면서 그는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위전뿐만 아니라 아바타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띄어쓰기도 엉망이지만 맞춤법의 오류가 이상한 글들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홍준표 시장은 연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구 방문 당 행사에도 불참했다 나는 홍준표처럼 무식한데다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비개념 꼰대가 우리나라 광역시의 책임자로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아직도 여의도에는 제2의 제3의 수많은 홍준표가 나대고 있는 한국적 정치 현실에 더욱 절망한다 라고 홍준표를 박사를 냈습니다 자 홍카콜라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 웬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홍카콜라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체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지금 현재 홍산갈이 개 처맞고 있는 중이네라며 국민의힘 갤러리가 홍준표 채널에서 지금 어떻게 홍준표가 박살나고 있는지 소상하게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홍준표 시장님 군대빵이면 이제 새로 나온 군 비행기 타고 급하면 날아가고 탱크도 탈 수 있겠네요 쪼잔하게 말이 왜 달라져요 첫째 위독하면 현지에서 봤던가 의사가 헬기 타고 오겠죠 둘째 1도 여의치 않은 상황 수술할 의사가 수술 집도 중 1 상황 응급조치 후 날아간다 근데 부산대병원의 이성사례가 셋째 일단 나와 바리 일단 나와 바리 가자 1 2 3 다 말고 안 되는데 가족이 원해서 그럼 일단 급한 물은 꺼졌다는 거고 헬기 착륙장도 없어 없어 노둘섬에서 들어가고 아무리 민주당 우두머리라도 같은 계급 사회가 아닌데 왜 홍준표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10년간 제일 바보였네요 하이엔드 급들을 몰라배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치권의 정치인의 특권위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홍준표 시장님 하하하 홍준표 대통령 되시면 얼마나 특권을 누리실까 홍준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그 반대표 줄게요 또 다른 네티즌 홍준표 시장님 평소 정말 존경했는데 믿지 못할 이재명 감싸기 발언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 평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었구나 참 씁쓸합니다 홍 시장님 다른 목숨에는 서열이 없다 그리고 지방우대도 훌륭하신 의사선생님도 많다 난 오늘부로 홍카콜라 탈퇴 와 한동훈 열렬히 지지했었고 근래에는 위심해왔는데 이번 이재명 관련 발언으로 확신하게 됐네요 이준석 올드보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 준표 형 홍 형 이제 나가리에요 중앙 정치는 꿈도 꾸지 마세요 홍준표 어처구니 없네 한때는 유시민 떼어 잡을 만큼 총명하고 살이 분별 확실하셨는데 지방으로 다시 밀려난 뒤로는 똥 오줌 분간을 못하시네 탈퇴 이번일 이재명 실드 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특권증에 쩔어 있는 사람을 국민이 왜 뽑아야 합니까 이재명이 총리급 헬기를 탄 게 중점이 아니라 응급환자도 아니면서 헬기를 탄 게 문제죠 게다가 부산대학교 권역 외상센터가 국내 1위 센터입니다 4년 내내 A등급 받은 곳이죠 그런데 지방의료 살리겠다는 사람이 국내 1위 센터를 버리고 서울에 5시간 뒤에 수술 받으러 가는 게 맞나요 홍 시장님 응급환자면 5시간 뒤에 수술 못하고요 응급환자가 아닌데 왜 헬기를 탔나요 차라리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경찰 호위받았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겠죠 홍준표 특권층 마인드 잘 보고 갑니다 문제가 있는 사건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치인을 왜 뽑아야 하죠 뭐 유튜브 관리는 밑에 사람이 하지 정치인이 읽기야 정치인인 홍준표가 읽기는 읽겠습니까만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이 댓글이나 달아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진심인지 추가적으로 민주당과 당 대표가 잘못한 걸 보수해서 이름 있는 정치인이 홍준표가 커버 쳐주는데 나라가 잘도 박히겠습니다 홍준표 준표용 항상 어르신 지지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발언함에 있어 신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겠지만 대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홍준표 시장 아무것도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서울이 최고라면서요 이래도 저래도 서울 병원이 최고고 쫓아갈 수 없으니 제발 홍준표 시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대구 예산으로 서울 지원하셔서 대구 사람 서울 가서 치료 더 받고 혜택 더 누릴 수 있도록 헬기 늘리세요 뭐 수백 개의 댓글에서 거의 다 홍준표를 박살내는 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여기에 탈퇴를 하면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한때 유시민 때려잡을 만큼 총명했던 사람이 당신은 앞으로 중앙정치 꿈도 꾸지 말아라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도 홍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홍준표를 박살내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까지 알고 있는 이 준법의식에 대해 홍준표가 과연 왜 노망이 든 걸까요 어찌 되었든 홍준표 앞으로 정치 인생에 정말 그야말로 주원 글씨를 제 스스로가 새겨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